네, 비투비의 툴을 만나보고 왔습니다. 느낌 좋죠? 그렇죠. 좋습니다. 네, 많은 사랑 받으시기 바라고요. 자, 네티즌 투표 방법 좀 알려드려야죠? 네, 하루에 3번 네티즌 투표 참여하실 수 있고요. 자세한 사항은 지금 아래 화면 잡아러 나가보시죠?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계속해서 컴백 가수 두 팀 준비 중인데요. 어떤 부대인가요? 네, 이름은 굉장히 비슷한데요. 근데 느낌은 굉장히 다른 두 팀입니다. 가을 여자로 돌아온 홍대 여신 레이디 제인. 네, 또 노래 제목처럼 더 예뻐진 레이디 제인이 리메이크를 했다고 합니다. 1기 만나 보시죠.